이건 4회차입니다. 4회차 본선 경기 두 번째 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레이즈가 나왔습니다. 갈라이크! 발 다 탔어요 이거. 오니까 손이 탐. 피할 수 없어 저거는. 그렇지요. 자, 펌 드랍! 자, 나오면 다 죽어요.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이거. 네. 총기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 명씩 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갓라이크도 잘렸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아! 결정 플레이 한 명도 못 잘라냈어요. 확실히 이렇게 꽝 붙인 싸움에서 언급될 때 하고 있는 갈라이크. 자, 그런데. 피해망상 때문에. 피해망상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예. 아! 이걸 잡나요 솔로? 에피나가 오히려 잡혔습니다. 자, 이거 살아왔어요 솔로. 네. 페리. 자, 엑실도 없고요. 추가 킬. 스파이크 다운. 총기 어플 완성. 어? 아! 장전하다가. 이코가. 이코 혼자라서. 예, 1일. 설치 아직 안 됐고요. 다시? A로 돌립니다 이러면. 저 이거 그냥 올라가나요? 설치 안 된다는 공격인 거예요. 아, 이거 잡지를 못 했네요. 다리가 안 된다. 1대 이상 만들려고 심리전에 걸었던 이코였는데 판단은 좋았거든요. 2대 1인데 체력은 다 깎아났어요. 페이크 페이크. 자, 이러면 다시 헤븐인 줄 알겠죠? 그렇죠 파티? 와, 심리전 이코. 네. 좋아요. 제 한쪽 다 봐야 돼요, 지금 프로파티는. 예. 불안하죠. 한 번 더. 똑같은 시점. 충격 화살도 맞았습니다. 아,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나오면 당하죠. 워! 갓라이크. 역으로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한 번 더 돌릴 시간은 되거든요. 체력 2에요. 퀀텀. 소리 들리죠? 어, 사운드 들었어요 이거. 서제스트. 한 명 지나갔고 왼쪽이 남아있는 거 알거든요.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이러면 갓라이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아, 서제스트. 착착하게. 하나도. 반갑혀요.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3대 2. 여기야. 총기 차이가 좀 나요. 네? 바텀? 보이면 다 가죠. 그래도 이게. 한 명 남았어요. 그 전에 끝냅니다. 혼자 남아있으면. 네. 이렇게 끝나네요. 이건 아마 브릿지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본인이 먹나요? 비키라고 하죠? 아, 네. 맞죠. 이게 맞아요 사실. 브릿지의 지진 강탈을 채우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4대 0이에요. 지금 사이포? 네. 자, 이거 카메라 찍힌 순간 포탈 타는 사람도 안 들렸는데 이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 자, 그런데 두 명을 다 잡았습니다. 신경 절도까지. 컨트롤 쪽에서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한 번 더 잡아내네요, 솔로가. 이건 그냥 피지컬로 누르는 거죠, 진짜. 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이미 에임이 향해 있었는데 두 명을 내리 연달아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면 삐롱으로 가두면 연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순서 피지컬로 다 찍고 가야 됩니다. 네. 다 체크해야 돼요. 솔로 대기 중. 그런데 너무 단단하게 지금 솔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면 뚫어내긴 뚫어냈는데 자, 이미 베이스라인 쪽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운드. 사냥꾸대 분도. 한 번 더. 우선. 티슬드. 2번째가 더. 잡았어요. 소어제스트 뭔가요? 세 번째? 아니. 몰라. 와, 이거를 이렇게 잡는다고요? 그래도 X가 받아치기는 했지만 체력 많이 없는 것입니다. 소환 2 대 1. 10초 남았습니다. 정국이, 한 명 남았습니다. 1 대 1. 그런데 이거는 사이트에 소리들 듣고 나서 아. 이번 한판에 2라운즈가 걸려 있어요. 이번에도 B사이트 쪽. 나가고 있는 사운드대로 여우이어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A사이트에 보고있던 원로가 당한 섭쇼? 내가 가는데마다 왜이렇게... 솔로! 솔로! 아아아아아아! 에임이 아쉽네요! 자 엑시 위쪽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고요 서드에센트도 백업이 오긴 왔습니다 뒤쪽에서 잡아냅니다! 스파이크 일단 선수가 됐고 머리보여요! 엑시가 4명째! 와! 쿼터! 순식간에 속도 올리면서... 어? 근데? 자, 백임 뺐는데 아니요? 나와요! 보입니다! 이러면! 잡히죠! 아... 안에서 더 키? 대기중! 저지? 진짜 랩프를 뒤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아아아아아! 이거! 니 도끼가 이 도끼냐 그게 아니거든요! 무결점 플레이! 도끼 들고 있을 데가 아닌데... 속으로 이번에도 두들겨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봤어요? 얼로우! 빨랐어요 드론 이용한 트레이드 자 한 명 더! 봤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얼로우! 빨랐어요! 빨랐어요! 이러면 어떻게 돌릴지... 일단 스파이크는 A쪽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인데요! 모그탕의 주도권은 퀀텀 스트라이커즈가 가져왔지만... 네! 이거 데미 장식에 있는 레이즈가 죽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엔트리가 없는 거예요! 한 점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페리! 그리고 사이트를 내주더라도... 각 하나를 지울 수 있는 능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프로파티고요! 근대 얼로우가 2킬! 3킬까지! TS도 엑시까지 끊어냅니다! 트럭라인에서 빠져도 잘 빠졌죠 이거는? 신경절도! 신경절도! 보이죠? 와... 강했습니다 오히려... 자 4명... 빠르게 들어가기... 근데 이게 잘못 배달 왔어요! 네! 데미 장식 배달을 했어야 했는데... 스파이크 배달을 했거든요? 전자제거... 수업시다! 맞지는 않았고요! 그럼 몰라요 이거... 못 타! 못 타! 못 타! 아... 잡기 잡아냈으면 뚫어냈어요! 퀀텀! 주인강탈 한 번 막을 수 있는 상황... 근데 치켰어요! 와우! 크리! 램프 하나... 네! 네! TS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변수는 TS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이러면... 프로프트는... 이거 최대한... 갈라이카 사운드 많이 내줘야 돼요 램프에서... 아! 그런데 알고 있었어요! 들켰습니다 이제! 잡아냈고! 혼자 남아있는 상태! 아... 어쩔 수가 없네요 TS... 트가 없다 보니까 이거... 사이트를 흔들 순 없고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맞이 됐다면? 위치 걸렸어요... 예! 데미 짓게 들어갔죠 LP나? 바로 왔어요! 야! 솔로! 솔로! 반응 이게 뭔가요? 누가 이거를... 30대라고 생각하나요? 이야... 반응은 거의 신생아였어요 이거는! 네! 솔로... 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을... 강제로 풀어나가면서 설치까지 완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돌아줘요 또 돌아줘요! 창물라인까지 이러면서 정원으로... 인원을 빼면서... 상대방이... 여기 이것저것 다 직하게 만들었고요 그렇죠! 솔로가... 이번엔 창문 쪽이 여전히 대기 중... 노르랍니다! 네! 네! 오우! 박스 빈죠 이거? 전에 솔로 좀 잘랐어요! 힘 찍어줘야죠 이거는? 예! 2포가 잘라냈습니다! 오! 찍혔어요! 해체 중인거 찍혔어요? 써져서 잡아주고 이러면은... 자! 솔로 계속 교환! 계속 교환! 2대1! 2대1인데요! 아! 잡아냈고! 해체가 됐어요! 반해체 있어요! 힘이 되어있는 상태! 결국! 피스톨 라운드! 퀀텀이 챙겨옵니다! 반해체가 결국에는... 살렸네요! 퀀텀이 장점이 있어요! 한 번에 다각도를 다 가릴 수 있어요! 엑시 대기 중! 와! 엑시! 와! 30초 남았습니다! 깔끔했어요 방금! 네! 다 잘리죠! 스파이크 다운! 위치 봤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같은 부피의 명상? 지협 확보죠! 사실... 마샤는 냉정하게 버리는게 맞습니다! 지금 빠르게! 빠르게 버렸죠! 고민도 안하고 버리는데... 노련하게 한 명만 버렸거든요? 네! 오우! 야! 엑시! 세 번째! 엑시! 이제 전진당하러 못 보죠 이거! 그렇죠! 갈라이크 위치가 안 보였습니다! 네! 와! 와! 엑시 이거! 미쳤는데요 엑시 진짜! 정말 뭔가요 이거! 엑시 뭔가요 진짜! 피지컬! 자 이러면 2번 라운드 엑시! 아! 사운드! 그런데! 근데 여기서! 반피! 피하는 반성속도! 마무리는! 아! 결국 마무리되네요! 다 잡혔습니다! 사운드 입장에는 서럽죠! 네! 예! 에이 사이트 쪽으로 다 모였고 쇼세 한 명 그리고 목욕탕에 한 명 쇼세 세 명입니다! 근데 이거 들어갈때! 배제했어요! 30초 남았어요! 모구탕! 와! TS! 이걸 잡아내네요! 이걸 정보로 얻어왔어요! 야! 갈라이크야! 갈라이크 보고있어요! B가 아니고 A였어! 자 이러면 퀀텀을 리테이크하는거는 모구탕을 먹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네! 갈라이크가 해치 방해했어요! 위에서 보이는데! 잡혔습니다! 지금! 와! TS! TS! 시간! 시간이요! 연막 위로? 연막 안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군대 잡혔구요! 자! 사장보다 위치하이고있어요! 위치하이고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의원이 나와야되는데 세번째! 2대1! 얼루! 칼날 폭풍 꺼내들었습니다! 네! 아! TS! 네벽제! 설마? 아! 이번엔 체크하죠! 예! 엑시! 오! 에너릭이 봤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엑시가 두명! 얼루! 세명까지는 안되네요! 근데! 대기하고 있었지만 한명 더 있습니다! 갈라이크! 여기저기 다 튀어나옵니다! 아! 빠르게 끝나네요! 9대8! 역전입니다! 이러면! 자! 이런거 보면 확실히 팀적으로도 자신감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스킬을 쓰면서 제트 혼자 들어가기엔 좀 무리수가 있거든요? 연막을 치면서 브림픔 들어가야됩니다! 그렇죠! 자! 쓰고 들어갑니다! 괴도일격으로 야! 네! 좁혀놓고 두명 잘라냅니다! 예상되는 위치에 도발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잃었던 손해를 맵툴 수가 없어요! 현랄 폭풍! 엑시를 잡아냈나요! 얼룩!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설치는 됐구요! 2대3입니다! 자! 여러분! 사냥꾼의 문으로 최대한 이용해야겠죠! 프로파트 팀! 네! 갈라이크! 아! 티에스도 잡혔어요! 9대10까지 쫌! 그래서 일단은 세팅은 냅둔 상태구요! 램프에 갈라이크 대기 중! 봤어요! 아! 약간 반을 잃었어요! 네! 신경 설득까지! 야! 오퍼! 다운! 여기서! 야! 와! 3명째 잡았어! 야! 무좌보는 솔로는 힘이 능력했다! 솔로가 3명 끊고! 램프 장악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진짜 이 팀의... 라운드마다 풀어갈 땐 솔로가 뭔가를 해내요! 계속! 지금도 솔로가 뚫어내고 램프에서 확정 킬까지 하면서 램프 장악을 했는데 욕탕이 둘이에요! 어! 설치 들어가요! 아! 잡혔어요! 여방용! 미코! 욕탕을 열어놓으면 다 잘립니다 프로파티! 네! 욕탕 배제들이 너무 성급하거든요 이게? 네! 이런 식의 방해가 오기 때문에 뭐 세이즈의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막으로 막는 건 사실 안 보일 뿐인지 예상되는 위치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엑시가 사운드까지 끊어냈고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프로파티! 자 그럼 엑시 선수 계속 상대방 신경 거슬리게 해주고요 네!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돌아가고 있고 TS도 한참 돌아서 목욕탕 초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얼로우가 램프 쪽 이미 대기 중 갓 라이큰 헤븐이에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런거 텔레포트 타고 어떻게 B 사이트 가고 싶은데 가다가 짤리 가서 있거든요 이미 갇혀있어요 네! 자 프로파티 램프에서 어떻게 와! 얼로우! 시가 남은 시간 15초 이러면은 B는 오우 서드스트 X도 잡혔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오! 와우! 시간만 끌겠다 시간만 끌겠다 시간만 끌겠다 시간만 끌겠다 시간만 끌겠다 설치가 되겠는데요 설치가 되겠는데요 설치됐고요 칼라이큰! 전쟁 안정규 사단꾸대부터까지 야! 얼로우가 3벽지 나무종기 5포라서 와 얼로우 1대1 TS 대 얼로우! 오포는 폼이다 오포는 폼이다 자! 근데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 구클릭 한방 떴는데요 아아아아악! 이거 잡아! 아아아아아악! 역시 총기는 클래식! 목욕탕을 배제하고 가거든요 프로파티 네 자 목욕탕을 배제하면 설치할 때 좀 애매할텐데 그래서 끊어냈어요 니코가 좀 강하게 밀고 나갔었는데 에피나가 두명째 TS 에피나가 하셨습니다 시체배달 토탈로 넘겨버렸어요 그냥 신경절도로 어디있느냐 매치포인트 빠르게 끝내나요? 와아아아악! 에피다! 4명 끊어내면서 매치포인트 만들어냅니다 네 사운드가 있죠 이미 네 사운드 기다리고 있는게 전진 나오는 인원들이 워낙 많았다보니깐 한번더 꼬아주기 그렇죠 욕탕에 대한 의식 해야되요 일단 템포 좀 늦추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있고요 사냥꾼들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피사이기 나가야돼요 세번째 찍혔습니다 알고있죠 데미지가 들어갔고 이제 남은시간이 1분 미만 자 이런 프로파티는 A사이트 흔들었으니까 B사이트 돌리는거거든요 네 자 솔로가 선두에 서있습니다 네 저 지금 왜 아직 들어가고 있진 않은데 저 근데 에임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솔로 기계에요 기계 야 에임 보신가요 이 정도면 야 헤드라인이 위치가 뭐 거기겠거니 와 야 다시 봐도 완벽하게 30초녀라 에이스 알려면 이 정도 에임은 돼야된다 그렇죠 와 진짜 딱 저거 찍어놓고 있어요 한가운데 어딨냐 일단 들어갑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할게요 피해망상이 너무 완벽해요 제대로 맞았죠 에피나도 에피나도 있어요 데미 장식 갈라이크 나도 껴줘 나도 껴줘 쏩니다 쏩니다 죽진 않았구요 배로에프 페이트도 못한 아 2대2 액시가 뒤에서 사운드 이거 못들었어 액시오는거 몰라요 액시오는거 몰라요 아 잡혔고 훌취 시간이 안돼요 이대로 마무리 살차 승